정부가 전공의 사직소 수리 방침을 밝혔지만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수련 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소 수리 금지 명령을 차례한다며 기존 방침을 바꿨습니다. 복귀 전공의 대사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 변경에도 어제부터 총파업의 투표에 들어간 의혹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다며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